1회용 아이템 내려주고요 쏘탑 쏘탑이 있고요 안내선을 따라서 방어탑으로 이동해드립니다 지방할 수가 있나? 1차방 왔다 미니언을 앞세웠어 몸방을 세워라 유나 나와라 빨리 하이퍼가 아래쪽에 표시가 되네요 두구기 빨리 제거 전두 때는 회복을 못한다 알았고요 병 바쁘다 빨리 비켜라 빨리 비켜라 파워고로 관리는 철저하죠 한 몇걸 하면서 조져주시고요 정말 쉽죠 두툴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형 젤리다 인나 당연히 잘하지 그럼 그게 실전인가요? 으으으ㅏㅏㅏㅏㅏ이 빨리 실전 그럼 이번에는 뭐하니까? 이번에는 인공지능 하이퍼와 전투를 진행할꺼에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하이퍼 인공지능 하이퍼는 실제 하이퍼 전투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시스템 AI에요 다소 전형화된 패턴을 가지고있지만 실제 전투를 모의 체험할 수 있어요 좋아요 바로 시작하자 항상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자 이번 훈련부터는 로비에서 진행할게요 세번째 문이다 그럼 로비로 이동해주세요 살리셈 이번 훈련부터는 유나가 하이퍼님과 함께할게요 그럼 다시 동료가 있네 게임 시작 이번 훈련은 협력 협력전 제3정령기지 자유선택 시작 버튼을 누르는 즉시 함께 경기를 진행할 하이퍼들과의 맥목 게임 매칭에 성공했어요 오오 간지는 않았네 준비 완료 하이퍼 선택을 하세요 이번엔 스톰 레인저 악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는 어디든 달려간다 중2병이구요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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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정령기지 보급기지는 들어봤는데 제3보급기지인줄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로 하이퍼를 성장시키고 방어탑은 경기에 승패를 가를 뿐만 아니라 따라서 적군 방어탑을 먼저 파괴하는 방어탑을 빨리 부서라 빨리 빨리 넘어가 가자 얘들아 빨리 포탑을 부숴야 됩니다 보통 2층과 3층과 6층인가? 거의 포탑이 있네요 빨리 깨야 된다 5분 안에 깨야 돼 난 시간이 없어 포탑 빨리 두투를 5분 안에 깨야 돼 뭐야 이거 아 스킬이구나 오 이거 아이스톡이야? 미안 올라가요 컴퓨터랑 같이 깨자 포탑 먹으러 이거 빡센데 오오오오오오오 아유 아프다 올라가자 따라가자 미니언 정글게임이 돌고요 정글게임을 괄호 정글게임을 괄호 다행이다 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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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살았구요 포카이 이 생보다 아프다 조심해야지 근데 때리면 포소로 얼어쿠김이구나 똑같구만 교전해서 좀 피하면 체력해보게 됩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피 채우고 피가 자동으로 차는건 좋네 교전을 좀 피하면 피가 자동으로 차요 스팸 어어 오오오 오오오 빨리 깨야 된다 형은 시간이 없어 활불 조밥이구요 조금방 기다리자 조밥이구요 샘 먹어주고 빨리 레벨업 어 뭐야 포탑이잖아 아래쪽도 길이 있네 뭐야 교전중입니다 지금이다 이거 이산기 불줘 주시고요 이걸 깨야 되는데 이걸 빨리 깨야 돼 미니언 이용해서 발꽃! 좋았어 다 깼다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빨리 액수스 부숴야 된다 빨리 응 좋습니다 NPC 잡아주고요 이거 게임이 이렇게 끝납니다 넥소스! 여기 있다 다 왔어! 다 왔어 얘들아 이icamente Jane 죽으면 이렇게 되네요 2초에 부활합니다 부활하셨던 나쁘지 않아 이제 몰업을 쳐서 끝내면 됩니다 내려가 주시고 궁 연타하면 세진다고 하네요 자 오우씨 아팍아 골라 주시고 NPC 오우씨 들어와 이것들아 도밥도 제거하구요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형 바쁘다 형 바쁘다 인마 오오오오오오 아 건이가 껍 bone 김정현 다 왔네요 맞고 왜 다 맞는데 이거 NPC들이 왜이게 많아 원장 당했습니다 천천히 깨드라 너무 서두를 거 없어 이쪽 타워도 천천히 깨죠 미니언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천천히 이그로크 그것을 깼다 족밥 제거하고요 족밥 제거하고요 족밥 제거하고요 이제 깨주면 됩니다 들어와 들어와 게임은 굉장히 경쾌하고 들어왔어 이제 본짓만 깨면 된다 교장 발생 빨리 와 얘들아 제거해주시고 있다가 정복자 정복자입니다 클라스 살아있죠 이제 얘들아 모여서 가면 된다 끝났다 하이퍼 억울하이씨 좋뒀어 나 투포함지 살려주세요 됐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미니언나가 떼려 클라쓰 하하하하하하 좋습니다 드디어 완료했구요 오오 어려웠어요 오 정말 단시간에 최 적으로 이겨버렸죠